각자의 얼굴에 꼭 맞는 맞춤 환경을 만들어주는 퍼스널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안경들은 한정적인 사이즈로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브리즘은 3D 스캐닝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3D 스캐닝을 통해 얼굴의 사이즈와 굴곡까지 18개의 지표를 기반으로 1200여개의 얼굴 포인트를 인식하죠. 분석된 데이터는 얼굴에 맞게 안경을 맞춤 설계하는 데 사용되며 안경의 사이즈는 물론 안경 다리의 각도, 코패드의 간격과 각도까지 맞춤 제작돼 훨씬 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안경 디자인이나 모델 사이즈를 변경 및 확장하는 데 많은 투자 비용과 공정들이 필요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브리즘은 파우더로 된 3D 프린팅을 활용해 한층 한층 레이어를 쌓아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제작 방식을 가능케 했죠. 더불어 필요한 만큼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품을 제작하며 탄소 배출량을 79% 감소시켜 환경오염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